자, 2024년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를 앞서서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특히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회신 속도가 다른 강사분보다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송이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되어 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자, 목차에서 수행 업무 진로와 전망으로 시작해서 합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체인 에너지관리기사의 수행 업무는요. 이것은 큐넷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일러 관련 장비, 지도 안전 관리 점검, 보수 이런 내용들 하시죠. 그리고 보일러 및 열사형 기자재 제작 설치, 이때 효율적 열설비를 위한 시공, 감독, 보일러 작동 상태, 배관 상태 등의 점검 업무를 합니다. 진로는 열설비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 보일러 검사, 품질관리부서, 소형에서 대형 공장의 보일러 담당 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보일러 설비 업체 등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전망은요. 계속 이제 뭐냐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에너지 낭비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관리기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이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기사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설비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응시 조건은요.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셔서 판단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험 설명 본론 들어갔네요. 과목, 검정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시험 형태는요. CBT,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23년 말고요. 22년. 22년 3회차, 22년 3회차부터 계속 이제 CBT로 바뀌었어요. 이게 CBT가 뭐냐면은 우선 전에 보던 PBT라는 걸, 페이퍼, 그걸 보면요. 그땐 이제 종이 문제지를 줬잖아요. A형과 B형이 있었죠. 그래서 1부 오전, 2부 오후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이 CBT라는 것은 일단 개인별로 다른 문제를요. 컴퓨터로다가 시험을 보는데 1부에서 6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부인데 그 중 한 회, 각 회차당, 그러니까 우리가 1, 2, 4회 이렇게 처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각 회차당 6부를 보는데 거기서 회차당 1회 응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서 연습지는요. 시험 중에서 연습지를 제공하는데요. 일단 분량은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시험 후에 이제 회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CBT 대비한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출제 범위하고 수준 이것은 기존 PBT 할 때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에 충실한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빈출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 1년에 3번을 보는데 1, 2, 4회죠. 일정표는 QNET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검정 방법을 보시면 객관식으로 4G 택일형이죠. 4개 1, 2, 3, 4회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것이죠. 출제 문항 수는 과목당 20문항인데 5과목이니까 총 100문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과락, 과낙제죠.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점. 그러니까 과목당으로 보면 8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5과목인데 1, 2, 3, 4, 5과목이 이렇게 있다. 하는데 맞춤 개수로 얘기할 때 20개 맞추고 10개 맞추고 15개 맞추고 여기서 7개 맞추고 여기서 18개 맞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평균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7개 때문에 과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과목당 8문제는 맞춰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락을 지나갔을 때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시험 과목을 보겠어요. 시험 과목은요. 1, 2, 3, 4, 5과목 해서 5과목인데요. 과목 순서대로 보면 1과목 연성화학, 2과목 연력학, 3과목 계측방법, 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그리고 5과목은 열설비 설계 이렇게 해서 각각 20문제씩 나옵니다. 전체는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윈큐 에너지관리기사 필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책인데요.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거죠. 이 특징을 보면 빨간키라는 게 있어요. 맨 앞에. 빨간키 핵심 요약해서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다. 그 약자예요, 빨간키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 이렇게 추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량. 세 번째, 핵심이론, 핵심예제. 여기가 본론이 되겠어요. 이거 뭐냐면 두 번째 거는 간단하게 감잡는 거로 몇 페이지가 돼 있어요. 핵심적으로 이제 본문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연도 기출문제와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순서를 보겠어요. 보시게 되면 각 과목의 학습 순서에 따라서 커리큘럼 별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그러면 과목 아까 다섯 과목이 있었다니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시험 과목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실전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소공학, 연력학,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계측방법, 그 다음에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열설비설계.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소공학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1번에 놓지 않고 뒤에 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뭘 놓으냐면 연력학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보면요. 연력학을 꼭 하지 않으면 연소공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얘나 얘나 계산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렵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다 하는 건 뭐냐면 계측방법이에요. 계측방법. 그러면 계측방법을 먼저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있지만 연설비재료가 있어요. 하고 법규가 있어요. 관계법규. 그러면 얘네 둘이는 얘네 둘 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과목이 열설비 설계란 말이에요. 열설비 설계. 보일러 설계죠. 열설비 설계. 이코로 보일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일러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부터 먼저 해도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것부터 하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실력을 확 느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강하는 분들이 비전공자이면서 문과 출신도 꽤 되세요. 그래서 어느 거나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는 게 제일 좀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비전공자에다가 문과 출신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뭐를 하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해야 되는 거죠. 기초.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들으시고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초는 반내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반복학습 기출문제풀이 자기 거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연력화 모르겠어요. 자기 이과적인 개념이 좀 강해가지고 어떤 역학적인 거를 좋아하거나 잘한다 그러면 연력학부터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비전공자들이면서 문과 출신 분들은 먼저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학습 순서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참고하시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과 출신이고 관련 과목 기계가를 나왔다 금속재료였다 화공과 이런 데 나왔다 이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그 중에 나온 전공자 중에서도 실력이 좋아. 내가 월등해. 그런 분들은 아무 순서로 알아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강의를 참고로 들으신 분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진도 그냥 같이 빼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해서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을 보겠어요. 자 그럼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될까. 보면은 이건 이제 매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CBT라는 거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을 하면 그 풀이 있어요. 풀 그 문제 그동안 나왔던 거 막 여러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해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과목별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보시면 연소공화군요. 연소 이런 부분이 있고 설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 이런 부분에서는 75% 나오고요. 설비 부분에서는 25%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소 계산 뭐 이런 게 있어요. 잘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부분에서는 연력학 기초에서 10% 법칙 연력학 법칙에서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상기초하고 관련 사이클이 있어요. 거기서 45%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기, 증기, 냉동 사이클 이 부분에서 30%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측 방법에서는요. 계측 일반하고 자동제에서 35% 그리고 측정 본론 들어간 거죠. 유치 측정에 대해서는 65%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설비 재료 및 관계법규에서는 재료 부분 50% 법규 50% 이게 반반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설비 설계에서는 일반 내용이 25% 그 다음에 기계 설계 부분이 30% 그 다음에 열공학 설계 부분이 15% 그리고 수질 및 안전관리가 3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 학습방법 및 실전대책을 보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빈출, 빈도가 높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사항은 물론 암기하고 체계적 이해 집중하는 거 이거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스타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셀프 스타디 그러니까 셀프 스타디를 보다 잘하려고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강사와 강의하는 교수가 셀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사를 통해서 인강을 통해서 셀프 스타디 하는 거 그래서 자력을 키우는 거 자기 실력 이게 되게 중요하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실제 셀프 가서 문제 풀 때 순서대로 쫙 풀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 내가 볼 때 쉬운 문제 자신의 문제 먼저 풀고 그러고 난 후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은 풀었어. 나머지 문제 짜겠다. 그 중간에서 그렇죠. 시간을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덜 걸리는 문제 위주로 풀고 또 이제 어렵고 시간이 걸릴 문제 있죠. 이건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료 시간 직전까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 분도 계시봐요. 있을 때에는 못 푼 그대로 답안지 제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체킹을 속으로 통바비로 하잖아요. 감 아 이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게 많지 않겠죠. 한두 개 있으면 처음에 생각나는 거 가지고 딱 찍으세요. 그게 맞은 확률이 높아요. 감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 표기하고 제출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또 해다가 아우 이게 헛갈리네. 헛갈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초에 생각한 거 최초에 아 이거 아니야? 탁 체크한 게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제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과목별 그러면은 목표 점수를 얼마큼 잡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속광은 70 70점은 맞아야 되겠다. 열역학은 65점 계측 방법은 70에서 80점 열설비 설계 및 관계 복균은 70에서 75점 열설비 설계는 한 65점 이 정도는 목표로 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야 열역학 열설비 설계 좀 낮자네 점수가 조금 어렵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락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목표 점수가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열역학이나 열설비 설계를 65점 맞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더 맞으실 거예요. 문제를 맞추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전략 과목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계측 방법이 전략 과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측 방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득점 과목으로 설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소공학 우리가 이제 연소공학 첫 번째 거네요. 이것이 모든 과목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탄탄히 쌓아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열역학하고 여기 보면 열설비 설계 했잖아요. 열역학 열설비 설계 점수를 낮게 잡았죠. 목표를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계산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할 때는요. 과감하게 포기를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많이 나오면 한 개 두 개 두 개 정도 나와요. 두 개 틀려도 붙잖아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다 맞는 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평가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평가고 그리고 기본공식하고 설명한 문제 있죠. 이런 게 막 나와요. 이런 거는 확실히 맞아줘야죠. 그래서 이제 65점 정도를 맞는 거로 전략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개인에 따라서 강점 있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전략을 보겠어요. 자 이제 과목이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목표 점수를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연성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성화 이거는 에너지 관리의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필기 과목 전반장에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문과는 또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과로 보면 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과목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연소공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정도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열역학을 보겠어요. 열역학 역학이죠. 이게 이제 자신인 사람은 역학 자신인 사람은 아휴 난 가장 참 마음이 편해. 왜 이거는 잘 알면 좀 뻔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음 편한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막막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냐 뭐냐 이런 경우 가장 마음 편한 과목 혹은 가장 막막한 과목이다 사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열역학 1법칙 엔탈피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이상기체와 상체방정식 그리고 사이클 각종 열기화 사이클 증기냉동 사이클 이런 것들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초 중의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두 개 정도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시간 남을 때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측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한다라는 게 어느정도 통합니다. 암기가. 자주 등장하는 공식의 암기 그리고 이제 계측기 특징들이 있어요. 계측기 특징이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종류도 그렇고 분류 요런 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에 학습을 하면 뭐 어느정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열세별 재렘이 관계법규가 되겠는데요. 요것도 그 3과목 계측 방법하고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한두 달 전에 빈출 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법규 요 법규 법규는요 법규는 암기 과목이지만은 사실상 그 분량이 꽤 돼요. 분량 양이 그래서 특히나 이거 역시 기출문제로다가 하나 둘씩 출제 경량 하고요.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4과목에서는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 이거는 아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죠.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이런 거는 별로 출제되지 않고요. 암기 위주의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야 4과목은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준비하셔도 좋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열설비 설계를 보시면요. 요거 65점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공부하시다 보면 생각보단 그림은 어렵지 않고 약간의 암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가 좀 나오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부 계산 문제들은요. 사실은 연력학을 공부하지 않고 요구부터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5과목은 연력학 먼저 보고 나서 여기 계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원통에 발생하는 길이의 인정 응력 뭐 이런 기계 및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해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공식 암기는 필수다. 아 이런 거 그냥 그 다음에 또 유념해 둘 게 단위환산이에요. 단위 특히 우리 기계적인 개념으로 가면 단위환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위환산 단위환산 이건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엉뚱한 도로 막 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돼야 되는 게 끝에선 이상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환산을 확실히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초 기초 강의는요. 이거는 초보자 쉽게 이해가능한 기초 특강인데요. 예를 들어 수학의 기초 그리고 화학 물리 기초 그리고 관련 상식하고 기계의 기초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문 전에 수강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본이론이요.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엄선한 핵심이론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본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이 여기서는 최신 트렌드를 간파하는 상세한 핵심 기초 문제 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이것은 중요 내용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필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강의는 업계에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요. 히든카드 1은 핵심 요약이다. 내용입니다. 히든카드 2는 핵심 요약 집하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강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초급자는 처음부터 기초강의 기초부터 핵심 요약까지 다 수강하셔야 하고요. 중급자는 기초강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기본이로부터 하시면 되겠고 상급자는 이 초강이 안 들어도 되겠어요. 기본이로는 핵심이로는 기초문제 핵심요약 이렇게 스타디 하면 되겠어요. 초급자는 뭘 얘기를 하느냐 처음 그리고 비전공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초지식 충분치 않은 경우 기초강의 통해서 기본을 갖추고 시험의 기초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급자가 해야 되는 기초강의죠. 중급자는 뭐냐면 중급자 있잖아요. 기초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게 중급인데 기초지식이 만약에 있다. 내가 중급이지만 있는데 중급자인데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핵심으로 학습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중급자에서 기초강의가 있어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사실 기초지식이 없는 분도 많더라고요. 질의응답 답변하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중급자 중에서 기초지식이 있으면 핵심 이론부터 학습하시고 근데 이제 좀 없다. 전체의 이해도 부족하고 기초지식이 좀 없다 하는 기초강의 수강하시길 권장합니다. 중급자로 수강하시면 좋겠어요. 고급자가 많이 없는데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공자 또는 에너지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험생인데 사실 전공자라도 고급자는 아니에요. 전공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래갔던 공부 안 하신 분도 있고 같은 기계가 나오고 이래도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고 또 그때 다른 거 하시다가 충실히 하고 못 찾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전공자인데 실력인 전공자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에 대한 높은 수험생 이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핵심이론 강의 수강을 통해서 단기간으로 이론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매재 풀고 그러니까 핵심이론 다지고 기출매도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할 것만 해도 돼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그 기출매도 쫙 풀면서 계속 질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쪽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벼락만의 효과적 학습 방법을 통해서요. 눈앞에 있는 합격에 도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을 할 때 많이 어려움과 유혹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뿌리치고 합격 합격의 복지에 이끄는 삶 속에서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격 전략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